여기 한국 남자들은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비웃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연한 기회로 한국 아저씨가 사격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잭이라고 합니다. 직업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남자다운 것들만 골라서 하곤 했는데요. 제 취미는 사격이고 현재 미군 장교로 복무 중이거든요. 특히나 사격에 관해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큰 두각을 보였습니다. 텍사스 중부에서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은퇴한 해병대원인 아버지와 함께 지역 사격장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18세가 되었을 때 눈을 가린 채 소총을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었고 동시에 아버지를 따라 숲에서의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린 나이부터 텍사스에서 열린 아마추어 사격대회에서 우승까지 거머쥐었을 정도로 사격이라면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도 종종 사냥을 하러 가곤 했는데 제 사격 실력은 두말할 것 없이 늘 세계 최강이었어요. 저는 제 능력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고 친구들 또한 사격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농담을 건네오곤 했죠. 그러던 중 저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길을 걷다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는 한 사격 행사 주위에 모인 군중을 발견했는데요. 호기심이 많은 저는 등록 부스에 다가가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100만 원가량의 상금이 걸린 사격대회였는데요. 제 능력에 자신이 있던 저는 주저하지 않고 등록을 마쳤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사격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60대의 나이든 아시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순진한 외모를 가졌고 매우 평범한 야구모자와 안경을 썼는데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만 당시 몹시 어렸던 저는 사격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생긴 그의 모습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등록 직원과의 대화 중에 혼잣말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고 그 언어는 제 여동생이 자주 보던 한국 드라마를 생각나게 했죠. 거기까지 생각에 미치자 저는 혼자서 낄낄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미국의 총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될 때 뉴스는 한국의 예시를 보여주곤 했는데요. 뉴스에서는 늘 한국의 엄격한 총기 규제 법에 대해 설명했고 미국도 한국처럼 안전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모범적으로 총기를 규제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말이 들려왔죠. 이 말은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총을 쏘기는커녕 총 자체를 만져본 적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충분했고 따라서 한국인 아저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것처럼 저도 가까스로 웃음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총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새님 한국인 주제에 저 한국인 아저씨에게 사격 기회를 주는 건 그저 총알 낭비일 뿐이야. 그렇게 아나운서가 제 그룹을 보고 사격장에 나오라고 했을 때 저와 나이 많은 한국인 남성은 다른 4명의 경쟁자들과 함께 같은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은 50m에서 250m까지 다양한 거리로 설정되었죠. 역시나 저는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제공된 22구경 소총을 집어들고 자세를 잡고 발사했는데요. 저는 한 발씩 가장 가까운 표적에 명중시킨 다음 더 먼 표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몇 분 후 저는 소총을 내려놓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저는 모든 표적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명중시켰거든요. 아나운서가 50점 만점에 49점이라는 제 점수를 부르자 관중들은 제 우승을 직감하고 전부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줬죠. 저는 의기양양해져서 뒤로 물러나 다른 경쟁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역시나 나이가 많은 한국인 아저씨는 아직도 사격 중이더군요. 그는 침착하고 거의 평온한 표정으로 소총을 조준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그 남자가 총을 쏘는 법조차 몰라서 시간을 끄는 거라고 생각했고 한국인 아저씨가 군중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벼운 즐거움으로 남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 군중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총알은 관역의 정중앙에 명중했죠. 그 한국인 남성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이 표적에서 저표적으로 이동하며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모든 사격은 정확했고 그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총을 내려놓았을 때 군중은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5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거든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정도로 완벽한 총격을 본 적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아나운서는 한국인 남성에게 금 트로피와 상금을 건넸고 저는 2위로 은 트로피를 받는데 그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하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에게 다가갔고 실례지만 어디서 그렇게 쏘는 법을 배웠나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아저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징병제의 일환으로 한국 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모든 한국 남자들은 사격을 배웁니다. 비록 한국은 총기 규제가 몹시 엄격한 국가라 저는 군대에서 총을 쏴본 뒤로 30년간 총을 만져도 볼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번 결과는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저는 회사에서 은퇴 후 미국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미국이 총기 소지 허용 국가인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네요. 저는 그의 겸손함과 뛰어난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엄격한 총기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한국이 징병제 국가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격을 배웠다고 해도 어떻게 30년간 화약 냄새조차 맞지 않았던 사람이 오랜만에 총을 들자마자 만발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구나 싶어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날의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경험이었고 제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모나 고정관념으로 그 누구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여동생이나 좋아하는 나라였지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일 줄 알았는데 그때 봤던 60대 아저씨 같은 괴물들이 득실되는 나라라면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 가치가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대해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길 무렵 저는 입학원서를 넣었던 미국 군사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군사대학에서의 생활은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몸 쓰는 일에 매우 능하고 각종 사격에서 매번 1등만을 차지했던 저는 각종 장학금을 휩쓸며 학생 때부터 이름을 날리게 되었거든요. 뭐, 그래봤자 그때 만났던 한국인 아저씨처럼 말도 안 되는 거리에 사격을 만점으로 전부 해치워버릴 정도의 실력까지는 한참 못 미쳤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은 미국 장군 출신의 유능한 군사 전문가 한 분이 학교를 방문해서 초청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한 학생의 어떤 나라의 군대가 가장 강력하냐는 질문에 전문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과 모의 전투 훈련은 겪어봤죠. 그리고 이러한 훈련 능력은 곧 실전 능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가 겪어본 세계 최고로 강력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전문가의 뜻밖의 답변에 강의실은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물론 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고평가하고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이건 예상했던 답변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학생들은 한국은 군사 기술력이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나라도 아니고 병력 수가 압도적인 나라도 아니라며 전문가의 의견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는 이내 충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더군요. 물론 학생들의 말도 맞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1등의 자리를 꽤 차지는 못하고 있고 병력 수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더욱 군사병력이 많은 국가들이 상당수 있죠. 그러나 한국은 이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현역 시절에 한국으로 연합훈련을 받으러 갈 때 확실히 느꼈죠. 당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력 및 기술력의 차이가 훨씬 더 극명했던 때로 저희 부대원 모두는 한국과의 훈련을 그저 아이를 놀아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며 휴가 느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간과하고 있었죠. 당시에도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현실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단 한국군이 우수했던 이유는 이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강도의 훈련이라도 군말 없이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훈련들은 심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훈련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한계까지 내몰아서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대 전쟁의 가혹한 현실들을 맛보게 했죠. 또한 한국군은 전쟁 시 다른 국가의 기후나 지형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작은 땅덩어리에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온갖 혹독한 지형과 극한의 기후가 전부 다 있어서 한국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의 환경에 대해 전부 경험하고 적응한 상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는 험준한 산에서 울창한 숲과 도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토의 산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반도 지형을 가졌습니다. 즉 한국군은 해상전을 염두에 둔 훈련까지 전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다양한 지형은 모든 군사력의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와 습도 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등 뚜렷한 계절 변화를 더하면 아무리 노련한 군인이라도 당황스러울 만한 훈련 환경이 마련됩니다. 실제로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에 도착했던 저희 부대원들은 본격적인 모의 훈련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한국 여름에 지옥같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버렸을 정도니 이런 지옥에서 훈련을 받는 한국군이 얼마나 강할지는 대충 예상이 갈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겠네요. 당시에 한국군은 첨단 군사훈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얼핏 보기에 이들은 그저 원시적이고 구시대적인 형태의 훈련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전에서 경험한 한국군은 잠재적인 실제 교전을 모방한 현실적인 전투 시나리오를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륙양용 상륙작전부터 도시전 그리고 대난민 작전에 이르기까지 이 훈련들은 군인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압박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부대로서 원활하게 움직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현실성과 강도는 전투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군인들 모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직면했기 때문에 현대 분쟁에 예측할 수 없는 본질에 점점 더 잘 대처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저희 부대는 한국군을 얕보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훈련에 참여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강의 미군답지 않게 당시 군사 후진국쯤으로 여겨졌던 한국군에 의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저희는 한국에서의 훈련 덕분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강하고 더 탄력적이며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개발한 훈련 방법을 미군에도 도입하는 등 한국군은 절대로 얕잡아봐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의 말씀에 한국을 의심했던 인원들은 일동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미군에서도 그것도 장군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미군이 아닌 다른 국가에 군대를 칭찬하는 건 난생 처음 받기에 더더욱 한국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난 당연하다는 듯 사격을 만발로 끝내버린 한국인 아저씨는 한국에서는 그저 발에 채이도록 볼 수 있을 만큼 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문가의 강의에 수긍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오직 한 명만큼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중국계생도 첸이었는데 그는 그래봤자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병사 개개인의 전투능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죠. 전문가님의 견해는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한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니요. 한국군은 병력으로 보나 중국의 현저히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대신 한국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군사 전문가는 헛웃음을 짓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말했던 건 수십년 전에 한국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그때보다도 훨씬 강해졌죠. 그들 병력 개개인의 뛰어난 전투능력처럼 한국군의 기술력과 무기수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들의 첨단 장갑차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의 K2 흑표전차는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된 주력전차 중 하나로 정교한 화력통제 시스템 자동장전기 그리고 대응갑옷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차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현대 기갑부대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죠. K21 보병 전투 차량은 어떻고요? 이 전투 차량은 40mm 대포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포함한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을 제공합니다. 이 차량들과 관련된 합동훈련은 신속하고 조정된 전술을 요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한국군은 이러한 전차기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훈련을 거치는 군대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군의 전차를 그대로 베낀 짝퉁 전차를 제외하면 자국의 기술력으로 생산해낸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비리 문제로 기름과 포탄이 없어서 실전훈련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죠. 제가 아까 한국군 병사 개개인의 출중한 능력을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없는 군대는 그저 병정놀이에 가까울 뿐입니다. 이런 오합지졸 같은 중국군과 한국군을 비교하자면 옥힘을 실어줄지는 불보듯 뻔하죠. 또한 한국군의 가장 뛰어난 화력이자 이들만의 첨단 기술력이 들어간 부분은 포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발사 속도와 정확성으로 유명한 K9 썬더 자주포는 대포대 임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최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국군 병사들인데 이제 한국군과 맞붙는 군대는 한국군의 정확한 포격의 위협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니 한국군과 직접 훈련을 해봤던 제가 봤을 때 K9 자주포의 공세 속에 한국군과 맞붙는 건 그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물론 한국군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한국군은 광범위한 지역에 파괴적인 화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이는 원시적인 형태의 병력만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사용해도 큰 위협이 될 테지만 그렇게나 독종이었던 한국군이 이러한 최첨단 무기들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기술력까지 갖게 되었다니 저는 이 나라의 군대를 제압할 방법이 있긴 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최첨단 군사장비를 총동원해서 이런 한국 무기들을 찍어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세계 최고의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청궁은 강력한 방공 기능을 제공하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국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그 누구든지 한국의 상공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한국은 그러한 침입자를 언제든지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죠. K30B-5 이 무기는 30mm 쌍포와 유도탄을 결합한 자주식 대공무기 기능을 한국군의 가장 큰 단점이 기술력 부족이었던 예전이었으면 몰라도 지금의 한국군의 허점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한국군의 강점은 최첨단 기술력이라고 불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아무리 병력수가 많은 중국이라고 해도 한국의 최첨단 무기체계 때문에 애초에 한반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예전에 봤던 지옥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중국이 한국의 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군사 전문가의 대답에 첸은 표정이 급격하게 일그러졌고 그렇게 전문가의 한국 내 차는 그 후로도 계속되더니 강의는 끝나버렸습니다. 전문가의 논리적이고 명쾌한 한국군에 대한 설명에 모두가 한국군의 강력함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오직 중국계생도 첸만은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연신한국은 군사 후진국이니 허수아비 군대라느니 하는 무의미한 비난만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가 그런 첸에게 한국군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군사학교를 졸업 후 미군 장교로 임관했는데 우연히 첸과 같은 부대에 소속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는 한국으로의 훈련 파견 명령을 받게 되어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의 엄청난 강도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저희 부대는 미군의 가장 정해적인 부대 중 하나라는 사실에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첸은 말로는 한국군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처럼 한국에 점점 도착할수록 겁먹은 새끼 강아지처럼 몸을 바들바들 떨어댔죠. 그런데 마침내 한국의 훈련장에 다가갔을 때 저희는 일동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넓고 험준한 지형은 저희가 아직 직면하지 못한 비해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제 아무리 우수한 한국군이라지만 미군은 한국군에 비해 비교의위에 있는 군사장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분명해 볼 만한 싸움이었죠. 저희는 일단 수륙양용 공격에 이어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을 탈환하는 지상작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이렇게 착륙선에 탑승하여 기습적으로 모의 교두보로 향했습니다. 하선할 준비를 하세요. 저는 배가 바위 해안에 긁히자마자 명령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즉각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재빨리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훈련한 덕분에 몇 분 안에 방어경계를 구축하고 내륙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들쭉날쭉한 절벽과 울창한 수풀의 지형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저희는 훈련 받은 대로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련의 폭발이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모의 박격포탄이 저희 쪽에 쏟아졌고 저는 즉시 부하들에게 엄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군의 포병이 저희에게 집중되었고 K9 썬더의 밝은 섬광이 먼 산등성이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지형을 이용한 창의적인 공격의 혀를 내두르면서도 즉각적으로 군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모의 포탄의 괭음에 겁을 먹고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기만 했는데요. 저는 그런 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읍박을 질렀지만 패닉에 빠진 그는 계집아이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다시금 자신이 타고 왔던 착륙선에 타기 위해 물속으로 숨어 들어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한심한 첸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원 요청을 한 덕분에 모의포탄이 한국군의 진지를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거든요. 한국군의 수륙량용 돌격차와 아파치 헬기가 한국군 보병을 울창한 숲으로 내려 저희 부대원들의 퇴각을 막고 포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군에겐 모든 공격이 의미가 있었고 숨겨진 뜻이 있던 거였죠.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열쇠의 상황에도 격렬하게 싸웠지만 한국인들은 저희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보병은 그 험준한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여 기발한 매복을 설치하고 K21 보병 전투 차량을 사용하여 약점을 빠르게 재배치하고 보강했습니다. 제가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대한민국 보병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반격했죠. 브라보 2호 저는 브라보 1호입니다. 저는 라디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공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암울했습니다. 안됩니다. 브라보 1. 우리 드론은 작동이 아파치는 전자적 간섭으로 인해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한국군은 지대국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여 미국의 항공지원을 사실상 차단했던 거였습니다. 첸이 부대원들을 버리고 도망간 까닭에 저는 다시 조직을 꾸리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했고 결국 뒤늦게 목표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저희는 촘촘한 대형으로 숲속을 이동하며 기총과 기관총으로 정확한 사격을 하며 한국군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포병들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포탄을 퍼 부었고 한국군의 707 대대는 거침없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K2 흑표 전차들이 수포로 굴러 들어가 120mm 대포로 저희의 저항을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렇게 압도적인 화력에 맞서지 못한 저희 부대는 좁은 계곡을 향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707 대대가 함정을 깔아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론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저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연합공격을 펼쳤습니다. 파격적인 전쟁의 달인 한국 특수부대가 게릴라 전술과 막강한 화력으로 저희 부대를 압도하며 사방에서 접근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미국에서 열심히 훈련했던 몇 시간 후 상황 종료가 선포되었고 연기가 거치기 시작했죠. 이건 미군의 완벽한 패배였고 심지어 첸은 자신의 부대원들을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착륙선에 머리를 박은 탓에 한국군 병원에서 얼굴을 십여바늘이나 꿰매는 한심스러운 모습까지 보였죠. 충격적인 패배 이후 저희 부대는 며칠 동안이나 세부적인 사후 검토를 수행하여 약점과 개선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군사전문가가 말했던 대로 저희 부대원들은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한국군에게 완벽한 패배를 거듭과 동시에 새로운 전술과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온 저와 부대원들은 한국 군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응력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저희와의 훈련을 통해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국군의 양보 없는 우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동맹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불속에서 만들어졌고 전장에서 시험대에 올랐으며 어떠한 도전에도 맞서 단결할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